와 아따 차 꽉 찬다 꽉 찼어 이야 멋있다 이거 사와나 팔와나 와 차 스타렉스 꽉 찼어 꽉 찼어 잔뜩 있네 뭐 거죽대기 종이 갖다 올려놓고 예 스타렉스가 갑이다 갑 텐트 겁나게 큰 거 찼네 이야 두 사람들은 아주 명당 자리 잡았네 나무 그늘 밑에 아따 3길포 또 왔네 아주 단골에서 단골을 놔 얘기 삼길포에 자주 오는 이유는 단 하나 편의점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그런데 화장실이 깨끗해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와 이렇게 한가울 때가 있네 와 와 여기 한가울 때가 있어 야 여기 우리꺼 있다 예 삼길포의 밤이 아주 멋지구만 어휴 돔 쳤네 돔 돔 돔 텐트 이거 치는데 안 힘들었어요? 5분밖에 안 걸려 5분? 이건 어디꺼에요? 어디꺼인지 모르겠어요 원터치인가? 네 원터치 얼마주고 사셔? 45만원 45만원? 엄청 비싼건데 아 저기 숟가락에 맞는게 없데 아주 괜찮은데요 괜찮아요? 네 4인되거는 4인 몇시에 오셨어요? 3시 의자 의자 없애고 땅바닥에 앉아 먹지 뭐 여기 의자 없다고? 의자 아 나는 의자 없어 아니 왜 의자를 한거 없다며 아니 난 내 차에서 먹고 자고 그러는데 뭐 의자가 뭔 필요가 있어 어허 조명도 좋네 아주 여기다 뭐 끓이는거에요? 여기다 뭐 끓이는거에요? 오딱 아 오딱 오돌이 소주는? 여기 있잖아 여기 아하 아니 음식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거 뭐 한 솥을 끓여놓으세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 다 대접해드려서 내가 놔대요 요거 저기 저기 저거 삼삼 몇 삼도 있어요? 응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얘 다 어디갔어? 아니 거 밑에 가라앉은거야 이건 뭐에요? 이거 이거 낙지? 낙지 문어 낙지 문어? 얘는 오리 대가리 오리는 여기다 다 잘라놨어 오리? 지금 막 오리 닭 따로 있어? 아냐아냐 닭은 없어 오리로 했어요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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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국물은 참 한 솥을 끊어놨네 그냥 가리비 끄네 가리비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삼 다 꺼내 네개 삼 사장님 짓일라고 나름대로 했는데 어떤가 모르겠는데 아니 그거는 꺼내지 마 저는 이 의자 갖고 되는데 가리비는 꺼내지 말고 이거 아주 좋아 삼만 얘가 쪼끔만 줘 쪼끔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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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너무 쪼끔데 하하하하 아이고 좋아 제가 한잔 드릴께요 아이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또 좋네 아주 아이고 암수합니다 소두가 없나지? 됐어요 여기 또 있잖아 또 있어요? 자 이거는 치고 자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거 오리를 다 찢어 놨어 찢어 놓으니까 네 한 마리 이것밖에 안 돼 아 그리고 아 이제 뼉대기 따로 있고 내일은 낚시가서 숭어 하나 잡자고 그럼 골풍 보나 넘어 예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